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승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5년 3월 학평 A형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두 실수 A B에 가나요? 2의 A 승은 3이다. 그리고 또 3의 B 승은 루트 2다라고 두 가지의 식을 알려줬어요. 걔가 성립할 때 A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 아니 안 풀려서 좀 멘붕 온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멘탈이 나갔을 거야. 안 풀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로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로그를 사용하면 A랑 B값을 그냥 찾을 수 있죠. 로그로 풀면 사실 이 문제는 더 쉬운 문제인데 우리는 뭘로 한번 풀어보자고 지수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수로 풀 수 있으면 로그로도 거의 풀 수 있어요. 로그로 풀 수 있으면 지수로도 풀 수 있고요. 우리는 뭘로 푼다고? 지수로 풀 거라고요. 그럼 지수로 풀 거야. A랑 B가 어떠한 식에 있어야 돼요? 같은 식에 있어야 되거든. A, B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뭐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A랑 B가 같은 식에 공존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를 대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잘 봐. 대입을 할 거야. 아무렇게나. 여러분 맘대로. 2, 2.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얘를 먼저 2는 얼마라고 바꿔놓고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얘를 갖고 장난을 칠게요. 2에 A승은 3이라고 돼 있죠. 나는 여기에 있는 2에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대입을 할 거니까 2는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누가 거슬려? 여기에 있는 A가 거슬리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A가 없어지게끔 한마디로 1이 되게끔 만들려면 거듭제곱을 취해주면 되겠지. 얼마를? A분의 1승을.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얼마? A분의 1승을 취해주시면 순서 바꿔서 쓰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2는 3에 A분의 1승이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얘를 이제 뭐 할까라고 여기 식에다가 샤샤샤 대입을 할 거라고요. 그럼 얘를 대입하기 전에 이 모양을 좀 깔끔하게 바꾸고 진행을 하면 3에 B승은 루트 2는 2에 2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대신에 3에 2분의 1승을 다시 대입을 해줍시다. 자, 그럼 3에 B승은 대입이 되니까 모 열고 들어가야 돼. 과로 열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3에 A분의 1승의 2분의 1승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3에 B승은 3에 지수법칙 두 개 모여야 돼요. 곱해야 되겠죠. 곱하니까 2A분의 1승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뭐였는지를 알아야 돼. 일단은 A랑 B가 같은 식에 있게끔 만들었다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A, B의 값을 구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B는 왼쪽에 있고 A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A가 왼쪽으로 좌변으로 어떻게든 변하게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자리에? 지수 자리에.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할 거냐? 똑같이. 양변을 똑같이 A제곱을 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다 풀렸습니다. 그럼 얘의 식은 어떻게 되겠어? 3에 A, B승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곱해지니까 A랑 A 날아가버리죠. 3에 2분의 1승이 되겠네요. 끝났네. 밑 똑같으니까 뭐가 같아야 등호가 성립해요? 지수가 같아야 등호가 성립할 거고 따라서 A, B의 값은 얼마?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로 풀면 좀 더 편하게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수로도 한 번씩은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지수법칙 그리고 로그의 성질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답은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